이게 어떻게 시험보다 더 어려운데 맞추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시험분은 제일 근사치로 맞추신 분이 누구냐면요 서봉선님이에요 제 키가 180.5 정도 되거든요 180에서 약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키가 180.5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다음에 신발은 175를 신었다가 180을 신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서봉선씨가 180에 275라고 275 신발은 275 그러니까 275에서 280을 딱 맞추셨어요 이분이요 정확히 맞추신 거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주 저를 이상하게 보신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도 아마 선물이 나간다네요 레이나님이 저에게 163인가 사라 했어요 제가 화면에서는 진짜 조그마하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영상을 하시면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 제가 현장에 가면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키가 크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제 저녁에 컸어요 그래요 그 전에 자갔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20년씩 컸어요 그래요 실제로 저는 제가 한 180에서 180 한 181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황교원 선생은 황교원 선생은 184 정도 돼요 엄청 커요 엄청 키가... 맥아랜드 학원에 있는 선생님 중에서 황교원 선생이 제일 키가 크세요 키가 크시고 제일 멋지게 생겼고 제일 또 머리가 좋으시고 그게 떠나서 공부를 하고 할 때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진짜 잘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학생들 이렇게 합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내가 학교로는 조금 안 된다 그러면 황교원 선생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왜 내가 공부를 할 때 힘들었는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엄청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하신 분들은 1차부터 하신 분들은 그냥 학교로는 황교원 선생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레이나님이 드디어 선생님 죄송해요 화면에서는요 유유유 화면에서는 적게 보여요 그 소리예요 화면에서는 화면에서는 땅꼬마처럼 보이는데 어쩜 그렇게 크세요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 지금 놀라서 180이라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좋은 말을 하셨네요 학교론 1타는 황샘이에요 그랬어요 황샘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황재원샘이에요 이렇게 써야지 황샘 그러면 황이라는 분이 여러 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황재원 선생이 학교론의 1타예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황재원 선생 강의도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황재원 선생 강의 진짜 좋아해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어떤 분 강의를 들어라 어떤 분 강의를 들으시면 좋다 이런 걸 제가 추천을 잘 안 하는데 황재원 선생 강의는 1차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도 나중에 다른 분 뒷말을 안 들을 정도 되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가보죠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11번부터 가보죠 이제부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취득세가 부과 안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1번 상속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 내는 거죠 상속 받아도 두 번째 기계를 기계장비에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했다 자체 제작은 원시 자 원시 그러면 원시로 취득했을 때 원시로 취득했을 때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2번이 답이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상속을 받아서 또 나왔네요 상속을 받아서 이제는 부동산이라나 자동차 자동차도 취득세 대상이니까 자동차도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바꿨는데 가액이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다음에 차량을 취득했지만 등록 안 했다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취득세 안 내야 되는가요? 내야 되는가요? 내야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 답은 2번 그러면 이게 정답률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틀리신 것 같네요 그래서 11번은 정답률이 무려 84%가 나왔어요 많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정도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틀리신 분이 있으면 틀리신 분이 있으면은 한 번도 여기요 여기를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체 제작은 원시라는 이야기예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원시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항공기나 선박은 자체 제작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요 자 12번 가보죠 와 또 개수 문제네 오늘은 해도 너무 하셨네요 그래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취득세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전세권 대상이 안 된다 양식? 된다 지상권? 안 된다 임차권? 안 된다 영업권? 안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건 몇 개다? 한 개 해도 너무 하죠 이렇게 한 개라고 해놓으면 진짜 한 개라고 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한 개 딱 나오면 이게 한 개? 한 개? 이게 되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한 개가 답이에요 그러면 12번은 정답률이 43%밖에 안 나왔어요 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내면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로 제가 봐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오 맞았네 두 번째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지득으로 본다 맞았죠 또 법인 설립 시 오 나네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 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있으니까 틀렸네요 이제 니을번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파산선거 처분으로 그러면 내가 파산 신청을 하는데 이 파산 신청했던 사람의 파산선거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치득한 경우에는 파산선거 그러면 내가 파산 신청을 법원에다 했어 그런데 법원이 그 물건을 누군가에 팔아가지고 그걸 구입해 간 사람은 치득세 안 낸다? 낸다 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치득세는 낸다는 이야기에요 치득으로 안 본다가 아니라 치득으로 본다 치득으로 봐서 치득세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정답은 1번 이렇게 그런데 13번이 사실은 더 어려운데 13번이 정답률이 84%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지문을 놓치면 안 되시네요 혹시 문제 풀 때 파산선거 처분으로 치득한 부동산 했어요 파산 신청한 사람의 부동산을 치득해도 이 사람도 치득세 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14번 문제로 가보죠 14번 같은 경우는 납세의 문제 지문만 길어요 이런 건 지문만 길지 실제로는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는 1번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을지라도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치득하면 치득한 걸로 보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치득했으니까 조합원들용으로 치득했으니까 세금은 당연히 누구에게 물려야 되고 조합원에게 물리는 거고 또 시설 대여 대여만 보는 거예요 대여 대여라는 글자가 나오면 빌려줬으니까 내가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니까 세금은 당연히 누가 내면 되는 거고 대여 없죠 대여 없죠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네 가액이 증가됐으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의물을 지고 상속으로 상속을 받았네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면 누군가가 사망을 했으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는가요?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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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상속인이에요 그런데 상속인인데 그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 너 그런가요? 너희들 그런가요? 너희들 주된 틀렸죠 그래서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죠 상속인 모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상속인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상속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됐던 거예요 이제 문제 15번인가 봐 또 개수 문제는 이제 아마 지쳤을 거예요 개수 문제 때문에 15번은 정답률부터 알려드릴게요 15번의 정답률은 무려 27%네요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 문제를 못 푸시냐면 여기서 이제 유상치득으로 본다 유상치득이라는 것은 유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나하고 배우자가 나하고 배우자 있죠 나와 배우자가 실제로 거래하면 내가 배우자의 부동산을 사면 원칙은 유상으로 잡아줘라 증여로 잡아줘라 원칙은 증여 원칙은 증여 원칙은 증여인데 국가기관을 통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내 배우자의 부동산을 내가 사면 그때는 유상으로 잡는다 증여로 잡는다 유상 이거는 유상 또 직계, 비속, 자녀 직계, 비속에 부동산을 샀어 그럼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는 원칙은 유상으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본다 원칙은 증여로 보는데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 재산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그 돈으로 줬다고 하면 정부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하니까 여기도 유상 이제 직계, 비속에, 촌비속 그럼 부모와 자녀 간의 파산 선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파산 신청을 하니까 그 파산 신청한 그 재산을 법원에서 매각할 때 부모가 법원을 통해서 자녀의 물건을 샀네 그럼 국가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했으니까 유상 직계, 전속과 직계, 비속이 서로 교환을 했는데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네 서로 등기 그러면 등기소 정부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유상 자 여기까지 유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데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제외하네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의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여기서 인수라는 단어만 보고 문제를 풀어서 틀리신 거예요 끝에를 봤어야 돼요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랬잖아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러면 채무 인수액을 제외하니까 채무 인수가 아니라 이거는 뭘로 봐야 되는가? 증여 공짜 인수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증여로 봐서 이것만 증여 미음만 증여 나머지는 유상 유상으로 보는 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가 답입니다 네 개 이렇게 했어요 문제 이렇게 많이 푸시다 보면 사실 이렇게 개수 문제가 두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두렵지 않는데 개수 문제 나왔을 때는 지문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요구사항을 반드시 옆에서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써놓고 나서 요걸 그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한 번 잘못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개수 문제는 한 번 잘못해버리면 틀릴 수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마시고 한 번 딱 하고 틀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50점, 60점은 넘기 이거 틀려도 나오니까 이걸 고민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건 16번 치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과세 안 되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치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우리 정부에게 세금 물리네 우리 정부에게 세금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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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야죠 그래서 그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 물렸으니까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그럼 과세한다 1번은 과세했네요 두 번째는 상속 등기나 등기 등이 된 후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된 상태에서 상속, 회복, 청구, 소 소송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분을 찾아왔네 그러면 소송해서 지분을 찾아왔을 때는 이 지분은 처음부터 내가 내 것을 찾아온 걸로 봐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걸로 봐라 내 것을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걸로 보니까 이 경우는 따로 치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부채납이네요 기부채납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사지만 내가 물건을 샀지만 이 물건을 정부에게 돈 받고 줄 생각이다 그냥 줄 생각이다 그냥 주는 게 기부채납이에요 그냥 공짜로 줘버리니까 비과세 대상인데 단, 예외적으로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았네 받았다 받았다는 이야기는 공짜라는 이야기인가요? 받고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받고 받고 줬으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받고 주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기부할 때 그냥 줘야 되는데 뭔가 대가를 받고 줬을 때는 과세 대상입니다 또 임시 임시로 사용한 물건들은 1년이 안 되는 것만 세금 안 물려요 여기서는 1년을 초과했으니까 1년을 초과하는 건 세금을 물으셔야 됩니다 임시로 쓰는 물건들은 1년이 안 되는 것들은 취득세를 안 물려요 1년이 넘어야만 그때 가서 취득세를 물립니다 이거는 사실 5번은 많이 어려워요 5번은 5번은 많이 어려운데 5번을 따로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지문은 처음에 하실 때는 거의 못 자르내네요 등기 원인이 등기하는 이유가 등기 원인에 따라서 달라져요 등기 원인이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를 할 때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세금 이름이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도 이전 등기도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두 번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정이나 변경이나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내야 되고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로 물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요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이전이네요 건물을 이전했으니까 가액 증가가 없더라도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대해서는 무슨 세를 물어야 되겠는가 취득세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이전이라는 단어가 취득과 이전은 취득세고 설정, 변경, 소멸은 등록 면허세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 푸는데 이 과정을 모르면 5번 지문은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6번에 정답은 2번이 되시는 거예요 17번으로 가보죠 아, 이제 여기는 과점주주에 대한 지분관계를 물어봤네요 이 지분관계를 물었을 때는 꼭 이렇게 하죠 흐름표를 그리세요 자, 흐름표 흐름표를 먼저 그리세요 설립시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할 때 45%입니다 설립시 45% 그럼 설립시 45%니까 이 사람은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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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5%를 추가로 취득해서 추가로 취득해서 60%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돼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얼마만큼 세금 물으라 그랬는가요? 모두 모두니까 몇 프로? 모두 60% 모두 60% 그럼 다시 그 후 3년 뒤에 25%를 처분하였다가 여기서 처분을 했어요 그럼 25%를 처분했으니까 남는 거 얼마 남았는가요? 35%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그런데 다시 35%를 취득했어요 다시 35%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70% 그럼 다시 과점주주네요 다시 과점주주였을 때는 얼마만큼만 세금 낸다? 증가분 증가분 증가분이니까 예전에 과점주주였을 때보다 증가니까 60에서 증가된 게 10% 10%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그래서 문제 17번은 정답률이 73%가 나왔어요 엄청 잘 푸시잖아요 과점주주하고 관련된 거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초 이미 다시 이런 단어만 보고 최초 모두 이미 증가분 다시 증가분 이런 것만 보고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이제 취득의 시기라는 것은 여기서 시기라는 거 뭐냐면 내가 언제부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언제냐 이거예요 그럼 상속은 내가 상속은 뭐 하는 순간 내 걸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럼 상속 개실 자 두 번째 점유로 치득했을 때는 20년 전에 점유해가지고 20년 뒤에 내 앞으로 무엇 하면 치득으로 보는 거고 등기 등기요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등기할 때 치득으로 보고 등기분에 대해서만 한 치득세를 내시면 돼요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건물을 내가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이 건물에 들어가도 좋은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되는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네 그러면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내가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중에서 빠른 날을 치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내라 그랬던가요? 아니면 등기분만 내놔라 그러던가요? 등기분만 등기분만 내니까 등기한 날이에요 토지를 매립이나 간척으로 원시치득했어요 그러면 바다를 메꾸기 시작하면 내 것이었던가요? 끝나야 내 것이던가요? 끝나야 끝났다는 걸 내 마음대로 끝나면 내 거다 끝났다는 걸 인정하면 내 거다 인정하면 그래서 공사가 끝났다는 게 공사가 끝 중공됐다 끝났다는 게 정부가 인정해주면 그때를 치득일로 찾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공 인가일로 가요 등길이 아니에요 그 물건에 등기하면서 소유권이 시작된 게 아니라 공사 중공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 치득으로 보시면 돼요 68번은 정답이 5번이 돼요 이건 정답률이 68% 정도 나왔어요 이제 19번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19번은 건물을 건축했다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실제 들어가서 사용한 날 중 빠른 날 두 번째 연부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돈을 죽을 때 그랬던가요? 매번 지급할 때 그러던가요? 매번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새로운 거래로 봅니다 이제 종류를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요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치득했을 때는 재산분할로 치득했을 때는 이거는 내가 내 재산을 분할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등기분에 대한 세금만 내야 돼요 물건값을 낸다 등기값을 낸다 등기값 왜? 재산분할은 옛날에 처음에 샀을 때부터 내 거였으니까 이번에 등기 한 부분 등기 당초 치득이 아니라 등기 한 날을 치득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5번은 검사 나왔네요 검사 사용 검사라는 게 나오면 검사 도장을 찍으면 찍을 때부터 그래야 된가요? 다음 날부터 그래야 된가요? 찍을 때부터 찍을 때부터 검사 받은 날 됐죠?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이거는 정답률이 59%가 나왔어요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20번 문제는 지문이 좀 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면 되고 조합원에게 물리면 되고 조합원에게 물리는데 단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고시나 공고 고시나 공고가 나오면 그날부터 이렇게 다 다음 날부터 이렇게 다 고시 다음 날 게시판에 붙이면 다음 날 도장 찍으면 검사 받으면 그날 두 번째 수입 외국의 물건을 외국의 물건을 수입했다 그럼 수입했으니까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날 반입한 날 우리나라로 들어온 날 수입한 걸로 보는 거예요 반입한 날 이 말이고 들어온 날이라는 얘기예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된 날이다 틀렸네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비교해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경일로 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상속은 상속을 개시한 날의 취득이고 5번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우리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실제로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세금은 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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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오늘 돌발 퀴즈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아마 명단을 당첨분 공개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었냐면 세 분이었는데 천양선님하고 서봉선님 그 다음에 영어로 쓰는 전해영님인가? 이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이고 또 아주 엉터리로 냈던 레이나님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로 내도 한 분씩 추첨해서 한 분씩 상품을 드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런다고 키가 매셔요 그러면 이제는 110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멘트는 이거예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퉁이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다른 누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니까 나도 점수를 잘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경쟁하지 마시고 본인이 내가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본인하고 경쟁을 하세요 본인 스스로 하고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넘으시면 돼요 60만 넘으면 되는 거지 상대방 점수를 끌은 그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언제나 60점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학개론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 다음 주에는 없네요 다음 주에는 명절이니까 없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설 명절 주간일 없고 그 다음 주가 이제 학개론 그 다음에 2주 뒤에 세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절에는 저희도 쉬하죠 저희도 여기 와서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는 심기일전이 잠깐 일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문제 어려운 문제 푸신이라고 쓰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복습을 안 하시고 그냥 쉬어도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제 송원세법 튜브하고 김포중앙 여기 유튜브에 계속 올라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영상이 필요하시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 문제 풀고 다시 들을 수 있으면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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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